최신 네이처지 연구에 의하면 마이리세틴은 파킨슨병 모델에서 철 의존적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마이리세틴이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망을 줄이고 파킨슨병으로 인한 운동장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1장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병은 주로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이 병은 주로 손떨림, 근육경직, 느린 움직임 및 균형장애를 특징으로 합니다.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은 1817년에 이 질환을 처음으로 상세히 설명한 연구계의사 제임스 파킨슨의 이름을 따서 지어줬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도파민이라는 중요한 뇌화학물질의 손실로 인해 이러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도파민은 뇌의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뇌는 움직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파킨슨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약이나 기타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떨림 트레머 보통 손이나 팔에서 시작되며 안정시에도 떨림이 나타납니다. 근육 경직미 지더티 근육이 뻣뻣해지고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느린 움직임 서동, 움직임이 느려지고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균형장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이외에도 파킨슨병 환자들은 우울증, 수면장애, 인지기능저하 등의 비운동성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의 병리학적 특징 중 하나는 뇌의 특정 부위인 흙질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의 손실입니다. 이로 인해 도파민 수치가 감소하고 이는 신경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쳐 운동장애를 일으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병리학적 특징은 뇌의 철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입니다. 이 철 과다로 인해 활성 산소종화로에 쓰이 생성되어 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신경세포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이존적 세포 사멸은 파킨슨병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파킨슨병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레보도파로 이는 뇌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어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시 효과가 감소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뇌심부 자극술, DBS과 같은 뇌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뇌의 특정 부위를 정기적으로 자극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들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병의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에서는 파킨슨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질병의 정의, 원인, 증상, 병리학적 특징 및 현재의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룰 새로운 치료법과 예방 방법에 대한 내용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철리존적 세포사멸 페록토시스와 파킨슨병 철리존적 세포사멸은 최근에 밝혀진 세포사멸 형태로 철폐기가와 활성, 산소중, ROS의 과도한 생성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 과정은 지질과산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결국 세포를 죽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세포자멸사의 포포토시지나 괴산어크로서스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세포사망 방식입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철리존적 세포사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는 특히 흑질이라는 부분에 철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로 인해 활성산소중화로에 쓰이 과다 생성되고 이는 세포를 손상시켜 결국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의 사망을 초래합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망하면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인 떨림, 근육경직, 느린 움직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킨슨병 연구를 위해서는 동물 모델과 세포모델이 사용됩니다. 동물 모델에서는 쥐에게 MPT필메틸 사페닐, 1,2,3,6 테트라이드로피리딘을 주사하여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세포모델에서는 SH-SYOY라는 인간 신경세포의 MP필메틸, 사페닐피리딘을 처리하여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들 모델에서는 철이존적 세포 사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억제함으로써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합니다. 철이존적 세포 사멸을 억제하면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여러가지 천연물질과 약물이 철, 의존적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리세틴이라는 천연물질이 철이존적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파킨슨병 모델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이리세틴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이리세틴은 철이존적 세포 사멸을 억제하여 파킨슨병 모델에서 신경세포 사망을 줄이고 운동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마이리세틴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철이존적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이리세틴은 다양한 식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딸기, 적포도주, 견과류, 허브와 차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마이리세틴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리세틴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양한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제를 통해 섭취할 수도 있으나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보충제를 사용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철이존적 세포 사멸이 파킨슨병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마이리세틴이라는 천연 물질이 철이존적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파킨슨병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3장 마이리세틴의 효과와 활용 마이리세틴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의 한 종류로 다양한 식물, 특히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리세틴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이는 체내에서 활성 산소종화 OS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 산소종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리세틴은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방어메커니즘이지만 만성염증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리세틴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신 네이처지 연구에 의하면 마이리세틴은 파킨슨병 모델에서 철의존적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마이리세틴이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망을 줄이고 파킨슨병으로 인한 운동장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리세틴은 철의존적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철과다로 인한 활성 산소종 생성과 지질과산화를 억제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리세틴은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마이리세틴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이리세틴은 자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여러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마이리세틴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입니다. 딸기류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 적포도주 적포도에 함유된 마이리세틴이 적포도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허브와 차로이보스 차, 타임, 페퍼밍트 등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마이리세틴의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이리세틴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양한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충제를 통해 섭취할 수도 있지만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마이리세틴이 풍부한 식품들을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시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블루베리를 넣은 요거트를 먹고 점심에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즐기며 저녁에는 샐러드에 페퍼밍트를 추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보충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마이리세틴의 정의와 특성,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 파킨슨병 억제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마이리세틴이 풍부한 식품들과 이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파킨슨병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장 건강한 생활습관과 파킨슨병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파킨슨병 예방과 증상 완화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며 특히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식품은 활성 산소종합 오일수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블루베리, 딸기, 견과류, 녹색 채소, 그리고 적포도주 같은 음식들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파킨슨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분 조절 식단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철분 섭취는 파킨슨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품은 육류, 해산물, 시금치 등이 있지만 이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한 생활습관의 필수 요소입니다. 파킨슨병 예방과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운동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다양한 운동이 도움이 되지만 특히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과 저항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이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항운동은 근력을 유지하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와 스트레칭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들은 유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넘어짐을 방지하고 운동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스트레스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상과 심호흡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몇 분씩 명상하거나 깊게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경세포의 회복을 방해하고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7-8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리세틴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파킨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블루베리를 넣은 요거트를 먹고 점심에 녹색 채소 샐러드를 섭취하며 저녁에는 견과류를 곁들인 음식을 먹는 식으로 마이리세틴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적포도주 한 잔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여 충분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보충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경계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파킨슨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최신 연구 결과로 철 의존적 세포 사멸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리세틴의 효능과 풍부한 음식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 스케치였습니다.